안녕하세요. 인터넷 목수 보조진행자 목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닐하우스 지지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X축을 반듯하게 놓고 렉탱글 도구로 3000 곱하기 2000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렉탱글 도구로 다시 한번 드래그하여 미드포인트까지 사각형을 그립니다. 투포인트 아크 도구를 선택한 다음, 사이더스 개수의 60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칩니다. 사각형의 중간점을 찍은 후 위로 드래그하여 아크를 그립니다. 지우개 도구를 선택한 후 사각형의 꼭지점을 클릭하여 지워나갑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써클 도구로 반지름이 15mm 인원을 그립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한 다음 팔로우미 도구를 먼저 선택해놓고 선택 도구로 전환하여 선을 트리플 클릭하여 전체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팔로우미 도구를 선택한 다음, 조금 전 만든 원의 면을 클릭합니다. 선택 도구로 변경한 후 생성된 개체를 트리플 클릭하여 모두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파이프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사천을 입력하여 엔터를 친 다음, 슬래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선택 도구로 파이프를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비닐하우스 지지파이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